아멘 10편 10편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0편 10편 1절 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하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핍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께에 빠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주신 강단 메시지가 내 인생 최고의 가치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예술소를 우리가 깨닫고 또 글소 안에서 참된 답을 얻고 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가치인 글소시기 때문에 오늘도 글소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또 가장 복된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여하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응답이 없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를 멀리하고 숨으십니까? 하는 그런 항변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듯한 그런 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 같은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해답되시는 그 글소를 깨닫지 못하거나 또 글소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질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글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 글소로 각인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고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성령 충만이죠 오늘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생에 해답되시는 글소 안에서 숨어 계시는 듯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글소로 답이 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답이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무나 볼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게 되어지게 되면 나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재앙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오는 재앙과 저주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진짜 멸망받아야 될 그런 일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토록 힘들게 하고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실패시키려고 했던 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 추방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금으로 답이 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재앙을 없애버리시고 사탄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신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10편 10편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교만하여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가끔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 계시고 오늘이 10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문들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참된 선지자입니다 참된 선자 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것을 확신하면서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참된 해답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답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듯 우리에게서 이렇게 문제 가운데서 멀리 계시는 듯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숨어 계신다는 이 말은요 반대로 주목하고 계신다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숨어 계시는 듯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10편 17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위의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냥 숨어 계시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살피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으로 우리를 살피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38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이에요 오직 그리스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통했어요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10편 119편 67절에 보니까요 권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10편 기자는요 권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10편 기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권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서 권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조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 아이다 그랬어요 권한을 겪기 전에는 주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문제나 사건, 권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시키기 위한 그런 권한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그 권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10편 119편 75절에 보니까 10편 기자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또 성실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도 또 권한도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심판해서 멸망 가운데 빠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함 때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 뒤에 숨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복음 깨닫게 해주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큰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편 기자는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요 고난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큰 응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된 복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빈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고난 뒤에 응답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다빈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가끔 착각을 하게 되어지죠 고난 가운데 또 문제와 사건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실까 왜 하나님이 환란 가운데서 숨어 계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숨어 계시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응답의 시간표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도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시평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숨어 계시는가 멀리 서서 계시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고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오렴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요 더 큰 응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글소가 답이 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행복한 사람은 결코 없어요 오늘도 글소 안에서 참된 행복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또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듯 멀리 서 계시는 듯 우리에게 보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멀리 계시거나 숨어 계시지 아니하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